오늘 설교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에서 발견한 글 하나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설교의 이 한마디 문장이 계속 흘러가게 된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독교란 주님이 나타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단조로운 일상 가운데서 갑자기 예상치도 못하게 놀랍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시각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수준의 우리를 올려놓으십니다 저는 이 짧은 글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예배 회복 운동의 핵심이 이 글 속에 다 담겨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옮겨 적어가지고 한 주 동안 참 많이 읽고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제가 화면으로도 좀 띄워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저의 액센트를 한 번 좀 느끼시면서 다시 한 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조로운 일상 가운데서 갑자기 예상치도 못하게 놀랍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시각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 결론 말씀이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수준의 우리를 올려놓으십니다 그 설교 제목을 제가 여기에서 따왔는데요 정말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이 기대감을 가지는 것 이게 예배 회복 운동의 핵심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소년 사회에 가던 시절을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청소년 전문가니 청소년 대가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과장된 이야기를 가끔씩 들었습니다만 청소년 사회에 가면서 제가 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예배의 기쁨을 맛보게 하자 예배가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이거 하나만 전하면 내 역할은 충분하다 그런 생각으로 10년 동안의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요 이 아이들이 그 어린 중학생이 어린 고등학생들이 이 예배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면 모든 생활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토요일이 되면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그 당시로 소통하던 그 내용을 가지고 문자가 오고 글이 올라옵니다 매일이 옵니다 목사님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토요일 저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예배가 기대가 되네요 예배가 기다려지네요 이런 것들이 매 토요일마다 너무나 많은 아이들에게 그런 글들이 제게 올라오곤 했었고요 그런가 하면 그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년 찬양축제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울산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막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올라오고 그래서 옥한우 목사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저녁 7시부터 드려지는 청소년 찬양축제는 사랑의 교회의 모든 공간을 다 오픈해라 그리고 다른 부서들이 양보해라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청소년 찬양축제가 끝나고 그 다음날 한 여학생에게서 매일이 왔는 걸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남자친구랑 선관계를 갖고 임신을 하고 또 낙태를 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이 찬양축제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보내준 글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 회복 운동을 펼치지 않은 거는요 바로 이런 어린 청소년들이 누렸던 그 예배에 대한 기대감 막 이 중에 어제 밤에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아, 나를 예배 드려야 되는데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일부는 다 그런 분이지 않으세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그 어린 고등학생이 선관계를 가지고 임신을 하고 낙태를 하고 그 죄책감에 휩싸이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떠났던 이 불쌍한 한 여학생을 완전히 회복시켜주시는 그를 만나주시는 그 통로가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회복 운동이라는 게 무슨 뭐 막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걸 치장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아주 간단한 팀에서 막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했길래 이걸 다 줄이라고 그랬습니다 딱 세 가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시간 점검하고 복장 체크하고 예배 태도를 돌아보자 그래서 이제 시간을 어떻게 점검합니까? 예배 시작부터 참여하며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복장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 예식에 맞는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 드립니다 저희 누나 부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집에 아무도 없이 딱 두 분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복장을 갖추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 태도입니다 예배 중에 다른 일은 하지 않으며 다른 자세로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나 간단해서 이거 뭐 프린트할 것도 없겠네 하지만 가장 기초가 회복되는 게 모든 게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제 시간에 그리고 또 경건한 복장으로 그리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거 뭐 연속곡 보듯이 기웃기웃거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기에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이 참 되게 소중한데요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시는 그 내용 속에서 참 예배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너무나 느낄 수 있어서 이 본문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요 참 아픔이 많은 여자 아닙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고 가정생활에 실패를 했고 그리고 그것이 마음의 병을 가져와가지고 대인 기피증 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 수가성 여인이 만났던 장소가 우물인데요 그 당시 우물은 그 마을 사람들 간의 소통의 장소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5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같은데 보면 그 개울가가 그 마을 여성들의 소통의 장소라는 걸 아실 거예요 온갖 소문은 거기서 다 나오고 온갖 이야기들은 다 거기서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우물가가 그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을 많은 사람들이 물 길러 와서 대화를 나누고 또 남편 흉도 보고 이러면서 회복을 하는 곳인데 지금 이 여자가 물 길러 온 그 시간이 본문 6절에 보니까 제6시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낮 12시예요 여러분 중동사막 가장 뜨거운 낮 12시에 이 여자가 물 길러 간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요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찾아서 물을 길러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참 가련한 여인을 만나 주시는 주님 그것도요 이 여자를 만나려고 예수님이 치러야 했던 대가지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피곤해 이러시도록 이렇게 문제가 많은 여인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는 본문에서 이 여인에게서 담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뭘 담고 싶으냐 예배의 관심이에요 바로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쏘이다 자기 기준으로 이건 뭐 대단한 인정 아닙니까? 선지자로 쏘이다 그 처음 본 낯선 남자 예수님을 대면하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문제제기가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자마자 예배에 관한 주제를 끄집어내는 게 이 여인의 위대한 모습이에요 관심이 예배에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예수님의 주옥 같은 메시지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어떤 영편에 처했는지는 사람마다 제각기 다 다른 거 아닙니까? 한 주간 어떻게 보냈는지 사람마다 다 제각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점 하나를 발견하라고 한다면 예배에 대한 관심이어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가련한 여인을 만나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세요 저는 오늘 본문 4절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어떤 주석가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를 설명하면서 사마리아로 가시는 것이 그분의 의무였다 이렇게 의역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했다 그 많은 대가 지불을 그 뜨거운 지역을 그 한낮 뜨거운 중동 사막을 그 시간에 지나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가셔야만 한 이유가 있다면 이 불쌍한 여인을 만나 주시려고요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물가에서 여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이게 예배예요 그래도 지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무성의하게 영적인 우물가로 가시렵니까 많은 대가 십자가라고 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가를 지르시고 오늘도 영적인 우물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예배는요 이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정성입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니고 예배는 어떤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예배는 정성입니다 왜? 주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게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점에서 저는 진짜로 마음으로 사모합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결론인 2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시니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치유가 된 이 여인의 기쁨 그 감격 그렇게 해서 기뻐 이 사실을 전하려고 달려나가는 이 기쁨이 되찾아지고 활력이 되찾아지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대로 예배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예배가 가진 두 가지 기능을 꼭 기억하시고 이걸 소중히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배가 가진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을 직면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직면 이 직면이라는 용어는 상담학 용어인데요 상담학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직면이란 두렵거나 회피하고 싶은 상황을 피하지 않고 직접 그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경험하는 불안이나 공포가 점차 감소할 때까지 그 대상이나 심상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는 인지행동치료 기법 이게 직면이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배가 직면 그래서 저는 청소에서 하여갈 때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목사님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랑 상담도 하고 병원에 약도 먹고 있는데 목사님 저쪽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3주 뒤 예배 마치고 만나자 그러고 연락을 했는데 한 두 주 지나가지고 안 만나도 되겠다고 연락 오는 경우들이 여러 번 꽤 많았습니다 아니 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답 주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목사님 안 만나도 되겠습니다 어른들은 만나자 그러면 꼬박꼬박 다 만나시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직면하게 하시는 주님 그래서 내면의 이 여인처럼 사람 만날까 봐 왜? 사람 만나서 물을까 봐 네 남편은 어떻게 됐느냐? 애는 없니? 사람이 자기의 주변 사람들이 자기의 내면에 대하여 끄집어낼까 봐 그래서 두려워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한낮의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 내면의 고통의 아픈 것들을 끄집어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요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이러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수선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더니 15절 여자가 이러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이런 요청을 하니까 바로 그럼 16절에서 이럴 시대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바로 그다음 보면 남편이 없다는 걸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이 해갈에 내가 목말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툭 던지는 말씀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 아마 그 대화하다가 모르긴 해도요 아마 이 여자가 심장이 멎었을 거예요 허를 찌른 것처럼 그래서 이제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이러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 상담학이 좀 대단한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 이 상담학 사전에서 나와 있는 그 기법을 쓰고 계세요 끄집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숨기고 싶은 이 여자의 내면의 문제를 그 직면하게 만드시는 것 끄집어내게 만드시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제가 참 아파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오늘은 예배가 너무 추상적이에요 너무 막연합니다 이 15절 16절이 예배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란 얼마나 경건하게 들어야 되는 건지 예배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로는 나열하는데 네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이 없습니다 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 사람의 정황이 예배 속에서 잘 안 드러나는 거 이게 저에게도 아픔이에요 지난주 목요일날 제자 훈련을 이제 지금 좀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산을 다녀왔습니다 몇몇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누려는데 얼마나 가는데도 두 시간 더 걸리고 오는 데는 아예 한 두 시간 반 더 걸린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출퇴근 진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고 오메가며 거의 한 네 시간 이상을 차에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날 저는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예배가 장소가 아니구나 꽉 막혀서 안 움직이니까 말씀 듣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집중하기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듣고 있었는데 차 안에서 그 목사님이 이제 당신의 목회를 반성하시면서 이런 말씀만 하십니다 이분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쭉 관찰하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천국을 나누어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환란당한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게 나는 지금 천국에 관해서만 지금 설교하고 목회를 하는데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설명도 하시지만 천국을 보여주시는구나 천국을 맛보게 해주시는구나 내 목회가 뭐가 문제인지 알았다고 이런 내용의 제가 설교를 듣는데 너무나 마음에 제 스스로에게도 이것이 자책이 되고 자문자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내 설교에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집사님 지난주 그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사님 그래도 되시는 겁니까? 외도하시는 분들 이거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그들 입에서 기어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것을 끄집어내게 만드는 역할이 지금 설교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그 막히는 차 안에서 굉장히 긴 시간을 이 질문을 하면서 그러면서 당연히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이번 주요일에 데려지게 될 이 예배는 또 다른 어떤 이론 하나 더 쌓는 시간이 아니라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아버지 제 설교가 뜬구름 잡는 두루뭉실한 설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렇게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남편은 어디 갔느냐 네 남편을 데려오라 집사님 그렇게 사셔도 괜찮은 겁니까? 가정 그렇게 팽개쳐 두셔도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되는 거는 이 시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이 시간에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 이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더 많은 각성이 필요하겠지만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요 자기 문제를 숨기고 그냥 점잖은 옷 입고 앉아가지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문제에 직면해야 돼요 끄집어내놔야 돼요 정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내면의 문제를 다 끄집어내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예수님은 베테스다 목가를 찾으셔서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예배 중에 우리에게 물으세요 요한복 5장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네가 낳고자 하느냐? 네가 낳고자 하느냐? 8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메시지가 들려지는 게 이게 예배거든요 그거를 도와드리는 역할이 그게 설교거든요 저는 후배 목사들한테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신학교 교수님에게 설교학 교수님에게 나 100점 평가받는 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설교학 교수님 딱 이론으로 무장된 교수님이 제 설교를 들으면 응성한 게 얼마나 많겠냐고요 난 그 응성해도 된다 생각해요 어느 엄마가 집밥 만들어 애 먹이면서 교과서에서 배운 그대로 물 두 컵 반 이렇게 하는 엄마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조리법이 좀 달라도 어떨 때는 이게 딱 계량해가지고 소금을 식당에서 다 타는데 어떨 때는 손맞추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짤 때도 있고 엄마 왜 이렇게 심거워 소리를 들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 아이가 우리 아들이 군대에 가가지고 휴가를 곧 나온다고 그래서 뭐 해줄까 뭐 해줄까 그러니까 그 아이가 딱 하나만 해주면 되는데 엄마 김밥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게 엄마 밥이에요 단위 목사가 그 신학교 교수님이 100점을 주실 설교를 준비해서 맞춘다면 그거는 엄마가 아니라 식당 주인이거든요 저는 진짜 여러분의 단위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식당 주인 되고 싶지 않습니다 격식도 파괴되고 뭐 그냥 막 저는 중요한 광고는 설교 시간에 다 하잖아요 왜? 그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광고를 하면 모든 광고가 다 영적인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드려서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참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를 만나세요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런 정말 가정이 다 깨져버리고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참 우울증처럼 대인 기피증에 걸려있던 이 여자를 만나주세요 주님은요 지위고하를 따져가며 만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 연예인들이 꽤 계시거든요 저희 교회에 정치하는 분 꽤 계시거든요 양심을 걸고 말씀을 드려요 그분들 특별 관리하지 않습니다 따로 만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요 니고데모만 만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리고 더 제가 주님께 감동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그 좀 배웠다고 하는 그 니고데모에게는 굉장히 큰 걸 요구하세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엄청난 걸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상처가 많은 수가성 여인에게는 요구하는 게 없으세요 오히려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내가 마시게 해주고 싶다 대하신에게 완전히 달라요 먹물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교정해 주기 위하여 직설화법을 쓰시지만 상처가 많고 이렇게 하라고 강한 요구를 해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보듬어 주세요 각각 다르게 접근하세요 진짜 제가 설교자로서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애는 어린애도로 하나님이 요렇게 속에서 그 사람한테 말씀을 주시고 나이가 드신 어른에게는 그 말씀을 완전히 다르게 또 해서 들려주시고 이 상황 저 상황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들었는데요 신방 가서 제게 들려주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듣습니다 이찬수 목사는 우리 집에 CCTV를 설치한 것 같아요 큰일 날 소리 제가 CCTV를 설치한 게 아니고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한 사람이 설교했는데 수만 명이 다 우리 집에 CCTV를 달았나 보네 이게 신비예요 신비 여러분 예배는요 단독자로 만나는 거예요 오늘 가정에서 혼자 예배 들으시는 분 아무 걱정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단독자로 만나 주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기 내면의 문제를 드러내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난 이렇게 추한 사람입니다 난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남편의 사랑도 못 받는 사람입니다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직면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예배를 생각하면 직면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담으셔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배가 가진 기능이 뭐냐 이 삶의 활력이 회복되는 것까지가 예배의 결과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적극적인 사명자로 변신한 이 여인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의 포커스를 여기에 두지를 못했다는 걸 발견했는데요 이 여인의 변화를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더 중요한 건 30절입니다 결과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의 영향력이 생긴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가정이 깨진 여자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동거하는 여자 주변 사람들이 피난이 많아 피해 다니던 이 여자가 영향력이 생겼습니다 치유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존재감이 없던 이 여인에게 사람들에게 영향력 제가 딱 영적으로 제가 우물가 여인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 거 보면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지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었는데 예배의 능력이에요 제 능력이 아닙니다 날 만나 주신 주님의 능력이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크하고 뭔가 빠져나간 빈주먹처럼 느껴지는 이렇게 되기가 쉬운 게 이게 이 세상의 어른들이라면 오늘 이 일은 아침에 예배하는 너무너무 귀하신 우리 어른들 세월이 갈수록 영적으로 영향력이 풍성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영향력을 가지실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추석에 제가 그 나훈아 쇼 그 딱 TV를 켰더니 나훈아 쇼를 이제 시작을 했더라고요 바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왜냐 전 나훈아 별로 안 좋아해요 난 남진을 좋아해요 그리고는 뭐 안 봤거든요 그 다음날 신문을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시청률이 29% 일부 지역에서는 거의 40%에 육박했대요 그리고는 막 그 주 내내 이 나훈아 쇼 나훈아 쇼 나훈아 쇼 대단해 그리고 테스형 그 가사를 검색해봤었는데 그 노래 안 들어봤는데요 아 테스형 좀 코미디 같아 테스가 누구야 그랬더니 소쿠라테스 이랍니다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그 신문을 저는 한 4, 5개를 보거든요 다 다루었더라고요 다 이 코미디 같은 이 가사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이야 이 나훈아 쇼가 대단하네 볼 걸 그랬더니 또 중계를 안 해준다네 또 이건 더 이상 그러나 여러분 어제 제가 이 테스형 노래가 흘러나왔던 나훈아 쇼가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예배가 나훈아 쇼입니까 이날 전국에 40% 가까운 28%의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테스형 맞아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됐다고 한다고 해서 이게 예배입니까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게 막 28%의 전국 국민 중에 4명 중에 한 명씩 그 나훈아 쇼를 다 봤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치유는 일어났지만 영향력은 생기지 않는 거 아닙니까 조용필 쇼 맨날 막 5만 명씩 모여가지고 4시간 5시간 때창을 하고 막 난리가 나는데요 그렇게 하고 싹 관중들 빠져나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조용필 쇼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지금 이 나훈아 쇼하고 조용필 쇼하고 비슷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 위로를 좀 받았어 우리 목사님 예화가 너무 와닿았어 너무 너무 많이 울었어 그거는요 그렇게만 끝나면 이거는 나훈아 쇼예요 예배는 내가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몰라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 내 문제를 직면하는 그리고 그 문제를 치유받아서 영향력이 회복되는 그래서 제가 지난 목요일날 여러분 기독교라는 주님이 나타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단조로운 일상 가운데 갑자기 예상치도 못하게 놀랍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삶과 시각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말씀을 주십니다 결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수준의 우리를 올려놓으십니다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놀라운 수준으로 올려놓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나훈아 쇼지 예배가 아닙니다 사실 지난주일에요 이 급체를 저는 잘 안해요 정기검진 했더니 제 위장이요 30대 위장이래요 저는 뭐 체하고 이런 거 없는데요 지난주일날 진짜 오랜만에 급체가 왔어요 여기에 뭐가 딱 막혀가지고 두통이 오기 시작하고 열이 나고 한 3일을 고생했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일만선도 파손 운동이 선포되고 순장님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동을 못한다는 말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너무 상하고 저한테 격하게 매일이 오고 그러니까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일만선도 파손 운동이 이렇게 성도들을 불안하게 하고 이렇게 성도들을 흔들어 놓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너무 신경을 썼더니 급체가 온 거예요 꽉 막혀 있는데 열은 나는데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이게 또 우리 교회가 한 번도 보이지 않는 이 흔들흔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루어지는 일만선도 파손 운동은 아닌데 이거 한 성경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나가는 게 일만선도 파손 운동인데 3일을 그렇게 고생을 하고요 바로 어제 토요일 새벽입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글을 통해 가지고 저에게 말로도 할 수 없는 소망을 주신 거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게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 가지고 그래서 30개 예비 단위 목사님들한테 제가 글을 보냈습니다 이 감격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보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 마음에 너무나 큰 가슴 벅찬 비전을 보여주셔서 감당하기 어려운 감격에 사로잡히네요 종종 이런 일이 있는데 오늘 새벽에도 또 감격으로 또 감격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감격의 물고가 30개 교회를 채우게 될 때 이 감격의 물고가 30개 교회를 세우게 될 후배 목사님들에게로 흘러가고 그것이 300개 3000개의 교회를 섬기는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물량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제가 할 일은 소탐대시를 벌이는 것이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외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30개 교회 모두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택할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시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내일 설교 준비하다가 발견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 하나가 제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면서 서두에 읽어드렸던 그 글규를 제가 거기다 올려준 겁니다 서른교회 목사님들하고 이게 어제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어제 혼자 서재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했지만 어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급체가 올 만큼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전날에 한숨 바뀌어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어제 새벽에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저는 이제 1만성도 파승운동의 승패는 예배 회복에 달렸다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지난주부터 제가 기도해왔던 이 기도를 성도님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가 수가성 여인의 우물이 되기 원합니다 예배가 내 심령을 뒤집어 놓고 예배가 이 찬수 목사가 어제 경험했던 그 급체를 만날 만큼 두려움에 빠지게 한 그 두려움을 완전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통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금요일날 1만성도 파승운동 1차 설명을 드렸거든요 홈페이지에 오시거나 유튜브에 가서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그 두려움을 빌리버스 1장 6절 말씀 이것도요 이 녹화하는 그날 성령님이 제게 주신 말씀을 깨달음이 있는데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영상에서도 제가 이 고백을 했습니다만 저는 두려웠거든요 이거 과연 잘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성도들을 혼란만 일으키고 어려움만 일으키는 소음이 되면 어떡하지? 그 새벽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거 이거 잘 될까 안 될까에 대한 걱정이 아니고 하나님 하실 일이고 제가 신경 써야 되는 거 하나님 이 일만성도 파손 운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착한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쉬어가 아니라 어떤 음흉하고 어떤 더러운 어떤 흥막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이기만 한다면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이런 것이에요 그 두려움이 전날의 한숨이 그 우물가 여인이 그 뜨거운 아무도 사람이 오지 않을 낮 12시에 급작스럽게 들이닥친 예수 그리스를 만나 너무나 당황했던 거였지만 기독교란 주님이 나타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단조로운 일상 가운데서 갑자기 예상치도 못하게 놀랍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시각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말씀을 주십니다 결론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수준에 우리를 올려 놓으십니다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일만성도 파손 운동이 여러분을 혼란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것도 흉기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수준을 한 단계 올려 놓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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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